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18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수상교회로는 주안장로교회와 덕풍교회, 곡관교회, 윤리교회가 선정됐습니다. 주안장로교회는 주안복지재단을 세우고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덕풍교회는 하남자원봉사센터, 하남푸드뱅크 등 맞춤형 지역사회 복지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포항시청과 연계해 사랑의 집짓기를 실천하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살피는 곡관교회와 교도소 수감자를 위한 심리상담, 제소자들을 위한 교육과 예배의 앞장서는 윤리교회가 수상교회로 선정됐습니다. 기훈실 사회복지위원회 조응식 공동위원장은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귀감이 되는 교회들이 발굴돼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는 2002년부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